소비 패밀리즈의 소비생활 팁 20대 토익학원 사정이 생겨서 토익학원을 한 달만 쉬어야겠어 한 달 후 어? 왜 콕집어 강사님이 없지? 콕집어 강사님 아니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어 수강 신청했던 강사님 강의가 없네요 남은 수강료 환급해 주세요 카드 결제하신 날이 많이 지나서 환급은 어렵겠는데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학원 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월에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수강 연기를 신청했다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센스